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김연숙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여러분은 애턴미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턴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인지라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써보았는데 그런 확신이 들면서 아 나는 소비자가 아닌 정말 사업자로 한번 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저의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라 입니다. 애턴미를 만나서 한 200만원만 벌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초대받았던 것은 원데이 초대받았어요. 그때 한 200명 모여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단상 없이 회장님이 6시간 강의하셔요. 지금이나 그때나 강의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셔요? 그냥 열 강의라 와이샤드가 다 젖어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저렇게 강의하시는 저분을 믿고 나 한 번만 해봐야겠다. 얼마를 바라볼까? 한 200만원. 제가 이미 다른 다단계 한 6년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서 너무 많은 제가 피해본 게 부부가 전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나가는 지출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다단계는 이러냐?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라고 다단계를 떠났다가 다시 또 만납니다.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하게 돼서 최종적인 목표는 200만원을 벌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미쳐서 뛰었습니다. 20년 전에 읽어봤던 책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 그 개념을 풀이해놨는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다. 어차피 누구든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좋고 싸면 바꿔 써라. 그러면 평범한 서민이 귀족이 된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에요.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한국에만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가감하게 저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60년이나 됐는데 정말 부자가 엄청 많아야 돼.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자된 사람 있어요? 거의 다 망했다라고 해서 부자된 사람은 없어. 그런데 회장님이 애턴미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3천에서 5천만 원을 벌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벌어? 200만 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정말 2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미쳤기 때문에 제 목적지에 도달했을까요? 안 도달했을까요? 목표에 300만 원으로 오토 판매사가 1년 만에 됐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애턴미는 물건을 팔아도 마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의 소비자 멤버십이 얼마나 많이 구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철저하고 꾸준한 구속 관리입니다. 이 두 번째가 우리 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여기 이제 갖다 한 10명. 제품 갖다 준 사람만 관리를 합니다. 또 누구? 소비자. 어떠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제품 갖다 준 사람이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내가 제품 갖다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적으시라고. 그래서 제품을 넣어놓은 이 소비자를 다음 날에 전화하시든지 만나시든지 문자를 넣든지 사는 이야기 하다가 우리 그 샴푸 좀 써봤어? 100이면 100명이 썼다 그래? 안 썼다 그래? 안 써요. 제품을 쓰지 않으면 바깥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은 제품을 써봄으로써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 잘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품을 통해서 바뀌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반팽이 같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애터미 다 성공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제품 때문에.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그 코미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황당해서 끝. 어쩌고 저쩌고 끝. 그 말을 많이 하죠. 우리 1달을 보시면 그렇게 하셔. 해모임 하나 갖다 주고 끝. 화장품 하나 갖다 주고 끝. 마진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마진 손해보고 다 갖다 주더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 열 명이 제품을 써봐야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써보고 난 다음에 괜찮아요. 어머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한다? 소개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소개를. 소개를. 열 명한테 한 명씩 소개받으면 몇 명 돼요? 몇 명? 바로 끊임없이 제품을 가지고 소개, 소개, 소개 받아 내려가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내가 아는 열 명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받아 내려갔을 때 나는 반팽이지만 나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이 저 밑자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써보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 소개, 소개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갖다 주고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제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어디 애터미 간판이 있어서 가서 사면 거기서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거기다 가입시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여기 왔어. 저 사람 내가 제품 갖다 준 사람인데 왜 저기 가서 달렸어? 너 거기 잘못 갔어. 이리 와야 돼. 그러고 나서 뭐가 벌어져요?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윤리자정위원회에 또 신고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됐어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필요가 없어요. 10명의 소비자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하. 안 좋다라고 하면 왜 안 좋다라고 하는지. 그냥 수없이 천벙대고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4명을 갖고 시작을 했고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3명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90만 명이 넘어가는 멤버십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세요. 명단을 적으실 때는 핸드폰 뚜껑을 적으면 누구 찾아요? 소비자 찾아요? 사업자 찾아요? 사업의 사자는 꺼내지도 마셔. 우리는 알지만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저 부정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의 사자만 꺼내면 다 도망가. 제품에 대한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져. 어차피 사람을 만나는 거 10명에서 20명을 해모임 먹을 사람, 화장품 쓸 사람, 샴푸 쓸 사람, 김 먹을 사람,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라고요. 사업자를 적는 순간에 적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만나는 사람마다 뭘로 들이대요? 제품으로 들이대요. 제품으로. 마음에 안 들어? 100% 환불 교환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품의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턴비는 진입비나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한 달에 몇 개를 팔아야 하는 활당량도 없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스로 게을러지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애턴비에는 진입비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표를 정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라고 하면 사형수의 마음으로. 나는 매일같이 10만 PV는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서 목표를 정해. 어떤 마음으로. 나 오늘 이거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 나는 5만 PV, 나는 10만 PV, 선크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맞는 것을 정하시라고. 나는 다음 달에 석세스 무슨 일 있어도 한 명 데리고 올 거야. 한 명만 갖고 가자 가자 그러면 안 가. 한 명 데려오려면 다섯 명은 얘기를 해놔야 돼. 다섯 명. 그 중에 하나가 온다고. 나 다음 달에 두 명이야. 그러면 열 명은 집중적으로 예를 들게 열 명 중에 두 명은 와요. 하나만 갖고 하시지 말라고. 세미나로 안내할 때도 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둘째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괜찮니?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런데 월요일날 가야 돼. 가야 돼. 이날 꼭 가야 되는데. 아 상대가 월요일날 시간이 없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니까 날짜도 꼭 몇 날을 제시하라고요? 두 날을 제시해요. 두 날을. 그래서 두 명을 데려가야 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열 명을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그 중에 두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어떤 마음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방에 돌아 놓아서 안반 찍고 뒷판 찍고 그냥 엑스레이 찍다가 끝나. 그리고 1년 되네 2년 되네 애터미 돈 안 돼. 왜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돈이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뛰었느냐에 대한 결과가 수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꼴값. 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꼴을. 이 꼴 저 꼴 별 꼴 하여튼 꼴을 많이 보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많이 만나?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런데 두려워 사람 만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나지 말고 제품을 갖고 만나시라고. 제품 제품. 제품. 제품이 하는 거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팽이 같은 아줌마도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몇 개월만 3개월만 나 저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분 한 번 손들어 보셔 봐. 이 방법을 통해서 3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또 다시 한 번 3개월을 해보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운을 가진 사람만 애터미를 만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리듬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공 시끄릿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뛰어넘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